반갑습니다 가인즈 경영자 여러분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 외치는 로빈 코치 김경민입니다 즐기고 싶을 때 넷플릭스 잘하고 싶을 때 가인즈 캠퍼스 대한민국 800만 사장님들의 경영 실력을 올려드리는 가인즈 캠퍼스 경영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오실 때의 홈페이지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보시고 아마 이렇게 신선하다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온라인 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주말까지 하고 밤늦게까지 하면서 준비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추천하셔서 이 한 달 기간 놓치지 마시고 한 달에 책 환감 가격으로 모든 서비스를 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팀장님들과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김경민의 경영 벙커 퇴사하는 MZ세대 속타는 기업들 MBC 뉴스 기사였습니다 뉴스 기사의 리드 카피가 트렌드 플러스라는 곳이고요 뭐 16일자 3월 16일자 저녁 뉴스에 나왔고요 퇴사하는 MZ세대 속타는 기업들 그래서 공영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뭐 몇 명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퇴사해서 자기 유튜버 한다 퇴사해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 퇴사해서 나 여행 간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조참모임을 갔다 왔는데 직원 한 명이 퇴사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퇴사하냐 물어봤더니 엄마랑 크루즈 여행을 가기로 했대요 한 달 동안 가기로 했기 때문에 나 퇴사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그냥 한 달 동안 휴직이나 일부 휴가까지 처리해 주겠다 계속하자 아니다 나 얽매이고 싶지 않다 그냥 크루즈 여행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 오늘 아침에 바로 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아주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퇴사의 진심인 MZ세대 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노력 뭐 이런 카피들 계속 나오죠 게다가 작년 여름에 진행되었던 인사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리드 카피가 뭐였는지 아세요? 대퇴사의 시대예요 대성당의 시대가 왔어 하는 그런 노래가 있죠 대퇴사의 시대가 왔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중소기업들 77.3% 조기 퇴사한 신입사원이 있다 2020년 3월자 인터넷판 잡코리아 통계이고요 입사 후 퇴사까지 1개월 미만 17% 3개월 미만이 37% 6개월 1년까지 1년 뭐 딱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이죠 3개월 받을 수 있는 거 딱 채우고 그만두는 거죠 퇴직금까지 받고 이런 게요 77.3%가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게다가 중소기업 2019년 통계입니다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신입사원 40%가 1년 안에 퇴사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채용인원수 대비 퇴사인원 41.5%입니다 퇴사 이유 1번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에요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 이유가 회사가 성장성이 없다거나 회사가 너무 작다거나 아니 회사 작은지 입사할 때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1번이요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고요 2번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업무에요 이 두 가지만 잡아도 70% 이상은 잡는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적성이 맞지 않는 직무 생각했던 것과 실제 다른 업무 높은 업무 강도 낮은 연봉이 있긴 합니다만 요 두 개 요거 요거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습니다 회사 작은지 알았고 연봉 대략 알았어요 그런데 뭐에 차이가 나는 거냐면요 직무에 대한 요소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신입사원 퇴사 이후 1번 연봉이 낮아서 다른 통계입니다 복수응답을 했기 때문에 순서는 다르지만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직무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는 겁니다 직무에 대해서 아 어떤 일을 내가 해서 이런 업무를 내가 중장기적으로 하면 어떤 영역에서 내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안 보이는 것이 조기 퇴사의 가장 높은 이유입니다 자 요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 멀티플레이어야 그러니까 업무가 달라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일도 해 이거가 퇴사의 가장 높은 이유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바운더리를 쳐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멀티플레이 해야 되지만 그 멀티플레이어의 바운더리를 쳐줄 수 있는 노하우가 경영자의 노하우입니다 MZ세대의 첫 이직 시기를 조사했어요 입사 후 언제 이직을 시도했습니까 1년 미만이 37.5% 2년 미만이 17% 3년 미만이 17% 5년 이상 놀아가 쭉쭉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월라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기업 10곳 중 8곳이 밀레니얼 조기 퇴사 비율이 높다 조기 퇴사하는 거예요 오래 일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자 조기 퇴사한 신입사원의 유무를 봤더니 있다 64%예요 세대별 조기 퇴사 비율을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더 높더라 그러니까 30대 미만인 거죠 더 높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의 놈값 나이대의 놈값이죠 가장 높은 사람과 가장 낮은 사람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 에버리지 평균값이 아니라요 몇 살인 거 아세요? 42.3세입니다 42.3세 높아요 낮지 않습니다 세대 갈등 차원에서 보면요 기업 5곳 중 2곳이 세대 갈등으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보면요 전체적으로 정치할 때나 그럴까 뭐 고용의 문제 여러 가지로 보면 나이든 세대의 일자리가 다음 세대로 넘어와야 된다 하지만 나이든 세대는 여전히 젊단 말이죠 은퇴하기에 너무 젊어요 사회의 주축으로 남고 싶어요 아 유재석이 은퇴 안 한다니까요 거의 50살이에요 강호동 50이 넘었죠 은퇴 안 해요 여전히 브라운건에서 메인 MC 자리를 차고 있다고요 신동엽 은퇴 안 합니다 여전히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MZ세대들 입장에서 오면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에는 자리가 없어요 물러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똑같은 갈등을 입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베이비붐 세대를 경험했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중국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블층이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 기성세대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MZ세대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다른 대한민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른 라이프스타일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커뮤니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문제냐 한편으로 문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인 겁니다 두 개의 대한민국이 다이나믹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걸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기업도 똑같아요 MZ세대들은 세대 차이가 있다 세대 갈등 원인으로 인한 퇴사자 비율 MZ세대들은 84.6%예요 자기가 자기 직무 전문성을 높여가지고 아니 내가 솔직히 이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내가 한자리 해먹을 수 있어 아니 제가 입사했을 때는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다 제낄 수 있겠던데요 아니 그런 생각 제가 너무 심한 표현을 썼습니까 아니 저 사람 내가 열심히 하면 좀 제끼고 내가 한자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또 본부장도 하고 브랜드장도 할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잘 그려졌어요 지금 최소한 40대 후반 이상 되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가서 꽃게이질하고 삽질하면 내가 집 지울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MZ세대들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야 청년이면 뭐든지 해 뭐 잘할 수 있어 이거 안 먹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웬만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은요 다 깃발 꽂고 있어요 청년들 세대로 볼 때는 고개를 들어봤자 길화상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강호동 있고 유재석 있고 신동에 믿는 거예요 그들보다 잘할 자신이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돼요 다른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동안 한참 동안요 왜 TV에 자꾸 새로운 세대가 안 올라오고 여전히 강호동 신동엽 유재석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밀린의 세대는요 TV를 안 본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놀지 우리 바닥에 들어와가지고 강호동보다 잘하겠다라고 말을 안 해요 유튜브에서 노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TV는 더더욱 나이 든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나이 든 사람들 지금 등장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 생기고 왜 옛날 추억으로 소환하고 복면 가왕 슈가맨 자꾸 옛날 사람들이 등장해요 왜요? 노인들의 놀이터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공중파 방송이 밀린의 세대가 이리 들어오지를 않아요 어디 갔어요? 다 트위치로 가 있고요 유튜브로 가 있고요 TV로 가 있고 다 이리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놀아요 다른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직장은 어때요? 그게 섞여 있거든요 우리나라 30명 이하 기업의 평균 연령이 46세예요 오래된 기업인 거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그냥 딱 눌러 앉는 기업들 30명 미야만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평균 나이가 46세예요 스타트업들을 제외하면 50대가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안정적인 회사들 20명 30명 이하인 회사들 보세요 50대 60대가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닌 겁니다 지속 가능하고 성장하려면 MZ세대들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아니 나이는 30대가 40대 되고 40대가 50대 되지 50대가 30대 될 일은 없어요 이 한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되느냐 어떻게 MZ세대들을 조직 내에 수용을 해가지고 통합을 이루어내느냐가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최근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시죠? 비전을 재수립하기 위해서 비전 그루 300명을 모았어요 연령대 섞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수원 들어가가지고요 드립다 계속 파실테이팅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기업이 되어야 되고 무엇이 경쟁력일지 이 삼성전자 경기현 사장님이 삼성전자를 맡으면서 이분의 나의 과업이 뭐냐 딱 정리를 내렸어요 삼성전자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탁월한 전세계적인 리딩국가 리딩컴퍼니가 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관리의 삼성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우리는 변화와 혁신의 삼성 창의의 삼성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주니어보드 만들고요 젊은 세들이 될 수 있도록 직급 파괴하고 호칭 파괴하고 했는데 여전히 4번 앞에 몇 년도 입사인지가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4번까지 안 보이게 만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MZ세대들을 수용해야 이 조직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대기업들부터 먼저 조직 문화를 고민하는 것들부터 아는 거예요 유튜버들 보세요 책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세요 어때요? 유튜버들 27살 대기업 퇴사 EU 퇴직급 이런 유튜버들이요 인기를 누리고요 슈 10만 뷰 경우에 따라서 100만 뷰 이상을 가져요 퇴사 브이로그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조회수를 누리는 거예요 책들은 어때요? 나 회사 너무 오래 다닌 것 같아 당신이 변하지 않으니 퇴사하겠습니다 이런 책들이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경영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퇴사하는 거 더 이상 이렇게 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회입니다 한편 연합뉴스를 보니까 영희 씨 주말에 미안한데 미안한데 좀 해줄 수 있어요? 토요일날 이렇게 톡 보내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급한 업무여도 업무 외 시간에 정하기가 눈치가 보인다 대기업 부장 이런 고민들이 되는 거죠 세대별 직장인 세대차이 느낄 때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를 때 개인주의 성향, 조직 중심 경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조직과 수평적 젊은 세대 간에 나오는 갈등들 이런 것들을 요즘에 경영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내고 있는 겁니다 전화포비아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업무 시간이라 하더라도 전화 안 받죠 그러나 기성세대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업무 시간에 전화 안 받는 거 그거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막 성질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들은요 이 음성통화 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죠 그래서 톡으로 하는 걸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바꿨어요 커뮤니케이션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정답은 아직은 통일된 어떤 매뉴얼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강사 채용하는 거 너무나 힘듭니다 이거 강사 채용에 대한 학원의 움직임도요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사례를 말씀드리는 걸로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통일된 결론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인재를 확보해 가고 있는 조직의 사례들입니다 고민은 똑같아요 해법은 여전히 다릅니다 기업에 따라 다르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네카라 쿠베당투직야 인재들을 좀 끌어모으고 있는 곳들이죠 우아한 형제들 당근마켓 트렌비 브랜디 여기 인사팀이라는 말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피플팀이라고 그래요 인사팀의 과업이 뭘까요 평가 보상 교육 배치 전환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인사팀이라는 말을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피플팀으로 바꿨어요 무슨 팀이에요 조직문화를 관리하는 팀으로 바뀐 겁니다 인사팀의 과업이 바뀌었어요 평가하는 거 리더들에게 다 넘어갔죠 보상하는 거 그거 리더들이 해라 다 넘어갔어요 교육의 기능 가인즈 캠퍼스를 구독시켜주고 자유롭게 거기서 보게 하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잠깐 광고를 했습니다 잘하고 싶을 때 가인즈 캠퍼스 베이스를 만들어주고 뱅크를 만들어주고 그가 원할 때 그가 원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주는 거지 다 모여 강사님 오세요 이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팀의 과업도 교육과정을 돌리는 과업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다 디지털로 바뀌어 있어요 대신 뭐가 됐어요 직원의 경험을 관리하는 겁니다 퍼시스 그룹 인제 문화팀 이케아 코리아 피플 앤 컬처 팀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용어부터가 바뀌었어요 배민입니다 피플팀 보통 인사팀과 전혀 다른 우아한 형제들의 피플팀 직원들 중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병원에 들어가 주거나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선물이나 이벤트를 가지고 고민해주고 챙겨주는 엄마 같은 피플팀이 직원들의 싸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배민 그네들이 하는 말입니다 최근에 이게 무슨 일이야 컨퍼런을 했죠 컨퍼런스 제가 100%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온라인으로 하는 걸 봤더니 배달의 민족이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사장님들을 위한 일 잘하는 방법을 전달해주는 거지만 제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 이거 뭐 채용 컨퍼런스던데요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인재들이 우리 회사로 들어오세요 라고 말을 할 때 우리 회사 연봉 얼마 줍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를 알려주는 컨퍼런스를 배달의 민족도 하고 있는 겁니다 탁월한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토스 피플팀입니다 보시면 채용 광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죠 피플팀이에요 피플팀 인사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용 광고를 낼 때 HR 파트의 채용 광고를 낼 때도 이미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인사팀 채용합니다 그러면 옛날 패러다임인 거예요 이미 조직문화팀 혹은 피플팀 직원 경험팀 삼성도 직원 경험팀으로 이름 바뀐 거 아시죠 EX팀입니다 삼성도 이미 바뀌어 가고 있어요 인사팀의 과업이 직원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팀이 아닌 겁니다 인사팀의 과업은 조직문화를 발전시키는 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사팀이 뭐 이렇게 누가 아프면 집에 찾아가가지고 선물 주는 거 얼마나 낭비적 요소로 보입니까 그런데 이게요 그 어떤 활동들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활동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아팠을 때에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줄 수 있는 피플팀은 내가 아팠을 때에도 찾아가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71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비효울적입니까 99마리를 방치해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낭떠러지와 계곡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이야기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왜 이게 기독교의 사랑의 근간이 되는 스토리로 등장하는 겁니까 왜 그래요 내가 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낳고 되었을 때 나를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에서 사랑의 사상이 보여주는 스토리로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99마리를 내려두고라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찾으리라고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 그게 한 마리는 곧 99마리고요 99마리는 곧 한 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플팀이 지극히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나머지 직원들이 볼 때도 나를 위해서도 저렇게 해주겠구나라는 신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직원 경험인 겁니다 우리가 고객 관리를 할 때 고객 컴플레인 하나가 들어왔을 때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한 명의 고객에게 하는 것이 나머지 모든 고객에게 하는 것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하듯이 직원도 관리하라는 이야기예요 최근 기업들의 인사팀은 단순히 명칭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조직 문화, 인재 양성에 관한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어요 인재 채용부터 신규 입사자 교육, 사내 교육 프로그램, 워크샵, 조직 문화 프로그램, 조직의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죠 수평적 호칙 잘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프로, 현대차, 매니저, 롯데, 대리책임수석님 통일시켰고 네이버 이름 플러스 님자, CJ 이름 플러스 님자, 신한은행 부서별로 자유로칭 넓혔어요 BC카드 닉네임 씁니다 토스 이름 플러스 님자, SK 매니저, LG 선임 책임 두 개 직급으로 통합했죠 이마트 그냥 님자, 카카오 영어 이름, 쿠팡 영어 이름, 혹은 님자, 하나은행 영어 이름, 현대카드, 어소시에이트 매니저 두 개로 케이뱅크 이름 플러스 님자, 왜 이렇게 됩니까? 왜요? 아니 지금 기성세대만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하기 위해서 그냥 C, 님 통합하는 겁니다 가인지도 창업하기 전부터, 이전 조직에 있을 때부터 영어 이름 불렀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제가 로빈이거든요 그냥 로빈, 이리 좀 와주세요, 이야기하는 게 아주 뭐 그럴 때 오히려 기분 좋아요, 저를 쉽게 쉽게 부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회사도 이거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조직의 경우는요, 대신 승진 제도는 두실 필요가 있어요 코칭으로 사용하지 않는 승진을 의미합니다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칭도 수평적으로 해버리고 승진 제도까지 없애버리면 작은 조직은요, 결국은 나이가 깡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여러 조직에서 경험하거든요 대기업이 아닌 한 승진 제도는 두어서 리더십의 나이를 파괴하는 리더십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열어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영 멘토링, 리버스 멘토링,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LIGNX1이라든가 이런 곳들, 교보문고 CGV 이런 곳들도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아랫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멘토링 제도로 운영하는 것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니어보드 운영하는 곳들도 늘어났어요 직장인의 91.9%가 주니어보드 운영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된 청년회의들 상향식 의견표출, 수평적인 소통들 보드, 이사회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임직원 간의 소통을 향상하는 것을 기대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태광산업 같은 경우 2020년 주니어보드 4기를 출범을 해서 출근시간 앞뒤로 한두 시간씩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출근제를 제한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시행을 했죠 그 다음에 대우, 조선, 해양 이런 곳들도 인재경영, 워크, 리디자인, TFT 만들어가지고요 여기에 일하는 방식의 변화하고 이런 겁니다 요즘 공정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공정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공정이에요 일단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공정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국가에서도요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도 인사혁신처에서 조직문화 바꾸기 10대 과제 이런 것들도 만들고 공무원 조직들 아주 상명하복의 철저한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조차도 근무혁신 10개명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함께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공무원 조직도 탁월한 인재들이 자꾸 퇴사하잖아요 이렇게 막 그네들 공무원 하다가 퇴사해가지고 시골 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막 브이로그 올라오면 인사혁신처 처장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공무원이 점점 실력 있는 공무원 조직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휴가 갈 때 묻지 말아라 야근하지 말고 리더가 먼저 퇴사해라 퇴근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네, 이야기 좀 마치죠 오늘은 뭔가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여러 기업들의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부림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 조직에 나이가 점점점점 올라가버리고 있죠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죠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나이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얼마나 MZ세대들이 머물러서 탁월한 인재들 점점점 입사하는 친구들이 기존에 있는 직원들보다 더 훌륭한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보다 자식이 더 훌륭해야 잘 되는 집안인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더 좋은 거죠 1번 데이트 회사의 시대 인사팀의 역할이 평가, 보상, 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직원의 경험을 관리하는 세대로 가야 됩니다 직원의 경험을 관리하는 분위기로 이동이 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이 패러다임을 인사팀이랑 얘기하셔야 돼요 인사팀 없는 조직이다 경영자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원실장이랑 만나야 됩니다 지원실이 해야 될 일 직원의 경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고객 경험 관리하기 전에 직원 경험부터 관리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 새로운 인재가 영입되고 그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로 변화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조직 문화가 전부입니다 조직 문화가 전부예요 토스의 대표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의 혁신의 출발점은 조직 문화입니다 저희가, 저희 회사가 투자를 받는다면 그것은 조직 문화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과감하게 하고 있잖아요 테크 회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의 변화는 세대가 달라져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한 변화입니다 자, 이런 모든 변화가 MZ세대들 저놈들이 이상한 놈들여가지고 회사가 바뀌어야 돼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세대가 다른 게 아니라 시대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옛날 세대고 나이가 어리다고 새로운 세대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스스로가 지극히 Z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5학년입니다만 제가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과 여러분들 만나는 방식,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 현장에 가서 만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꼰대가 되지 않고 꼰대는 나이가 아니죠,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MZ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거죠 제 스스로가 입사 3개월 차 직원이라니까요 제가 가인지 컨설팅 회사를 퇴사하고 가인지 캠퍼스 방송국에 입사한 느낌이라니까요 제가 농담 삼아서 이제 대리 입사했다가 과장 승진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저희 직원들이기도 합니다 저희 동료들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오프라인 회사 다니는 거 빨리 퇴사하고 온라인에서 빨리 입사하세요 이런 이야기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MZ시대로 새롭게 입국하셔야 돼요 옛날 국가에서 빨리 이민으로 오십시오 빨리 이민으로 오세요 대한민국은 2개 회사가 공존하고 있어요 구대륙의 회사와 신대륙의 회사가 공존한다니까요 빨리 신덱으로 넘어오셔야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는 신대륙에 있기 때문에 디지털과 콘텐츠로 무장한 이 신덱으로 넘어오셔야 미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돈이 거기에 모입니다 시장도 거기에 형성돼요 그러시라고 저희도 4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 경영 페스티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때 직원들과 함께 들어오시고 주변에 경영자분들과 함께 들어오십시오 뭐 한 달 구독권 책 한 권값갖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링크 태워서 직원한테 보내시고 이거 결제해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경영 페스티벌 챌린지 같이 하자 뭐 팀장 챌린지 직원 챌린지 경영자 챌린지 다 나옵니다 6회 라이브 컨퍼런스 있어요 라이브 컨퍼런스 합니다 4개 그룹이 인사 마케팅 오케아 레자인 성과관리 이런 그룹에 오픈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그룹 컨설팅 해드릴 겁니다 저희 컨설턴트들 투입했어요 투입했습니다 현장 가야 되는데 투입했어요 여러분 경영 잘하시라고 세 번째 경영자 팀장 실물질 레벨별 챌린지와 보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인증도 해드리고 뭐 수료증 있으면 수료증도 보내드리고 할 거야 이런 거 할 겁니다 무제한 적용 양식 다운로드 있어요 이때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1200개의 강의와 1500개의 파일들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제한 안 그렇습니다 그냥 다 받을 거예요 한 달 동안만 해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놓치지 말고 네 컨퍼런스 날짜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날짜 있어요 여기에 그룹 컨설팅이고 여기 아래쪽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삼진어무, 트레바리, SK 그리고 뭐 저도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가 보상 관련된 이야기 제가 할 거예요 20명 이상 20명이 아직 안 되신다 그러면 직원들에게 구매하라고 그리고 영수증 처리하시는 방식으로 하시고 20명 이상이다 그러면 김사랑 연구원 카톡으로 요청을 하시면 약간 할인이 있습니다 워낙 비용이 싸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 할인 그래도 그 할인이 뭐 꼭 아껴야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천 강의는 두 개입니다 A급 인재를 자석처럼 끌어모으는 채용 핵심 EVP 이제는 채용이 아니라 마케팅이다 이거 토크 방식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두 번째 직원 경험 관리의 시대의 꼰대스러움에서 인싸대기 있습니다 경영 벙커에서 작년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직원 관리 노하우 있습니다 연결 강의 두 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미니 NBA 참여했을 때 것처럼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챌린지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챌린지 한번 4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 적절하게 흐름대로 갑니다 일정표대로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참여하셔서 경영 잘하는 대한민국 돼야 직원들이 행복하고 행복한 직원들이 서비스하는 고객들이 행복합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죠 오늘 하루도 Do everything in love 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